Q.디자이어스 투어 Q.디자이어스 투어 Q.디자이어스 투어 Q.디자이어스 투어 안녕? 이번주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디자이어스 투어라고 이소라 선배님이랑 저랑 같이 MC를 맡아서 어느 지역을 돌아서 그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촬영했었어요 헤어, 메이크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 제가 또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대구탕 대구탕 먹고 행사장 가서 백화점 안에 그 굉장히 조명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크리스마스 된 트리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운동적으로 도전했던 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스파이더맨이 돼서 그 천장을 다 짚고 이제 모든 공간을 누리자 그 공간을 누리면 되겠다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포기했었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... 어떤 종... 과목? 종목? 어떤 종목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레츠고! 더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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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바로 암벽등반입니다 진짜 진짜 TV로만 많이 봤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자, 오늘 정말 처음이지만 되게 긴장되고 설레지만 코치님한테 열심히 배워서 정말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파이더만 해주세요. 어떤 느낌이냐? 감사합니다. nitrogen 손이 올라가다가expans한 것 같아. 이게 희생할 거라는 거에 더 정의하잖아요? 이거 유태가 넘어가잖아. 손이... 누구만해? 손을 잘 했어. 도전! SHAYE공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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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왼손이요? 네. 안될 것 같은데.. 아 왼손이요. 오른손 마시고 왼손 마시고 아 안다. 핫다르면 핫다를 드셔야겠다. 고급 한번 보자 보는 것도 어디가 보자 우리 쪽 코스트 같은 경우는 세 개도 잘 어울려 세 개요? 네 세 개? 아니 저는 그냥 파이팅과 열정이니까 세 개는 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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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믿고 렛츠 고 스파이더맨 장이 되기로 제가 참 약속 드렸는데 스파이더맨 말고 배트맨 배트맨이나 뭐 헐크 이따 뵐게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되기는 어려웠고 다른 거 뭐 헐크나 배트맨이나 아무튼 이런 거를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제가 또 2015년이나 보니까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15년도 모두들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많은 관심 사랑 응원 파이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 잘 자라 여러분들 만족을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, 해, 해 해, 해, 해